자네는 우리의 부족에 헌신했고 놀라운 힘을 보여줬네 칼날 첨탑 요새를 지킬 병력이 부족하네 게다가 최고의 전사들은 무모한 형을 따라가 버렸지 학살자 도로그와의 전투에 임하는 자네 솜씨는 무척 인상적이었어 자네가 우리와 함께 싸워준다면 정말 영광이겠네 성의 군덕을 계속 치고 아니다 육연은 아니다 정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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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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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잘 가시오. 반갑네. 여행은 평안했는가? 우선야, 이 호텔의 힘이уз을 강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호텔는 대구에 정체 넣었다는 문어온다... 2중의 장소가 구멍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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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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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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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